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1월 6일 수요일 방송입니다. 어제 제가 동네 병원에 잠시 들렀습니다. 마침 저를 알아보고 같은 동네에 사는 어른이 이런 이야기를 틀어놓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면역이 되어서 제가 잠을 설치지는 않지만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나라의 안보나 경제를 걱정했던 적은 없고 특히 안보와 같은 것은 자기 생애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걱정을 한다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특히 안보와 국방 문제에 대해서 보통 시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미연합공중훈련의 미래입니다. 11월 4일날 국내의 대부분 신문들은 한국의 국방부 관계자의 미래를 빌어서 한국과 미국이 연례행사로 12월에 실시해오던 한미연합공중훈련을 하지 않는다. 한미연합공중훈련 이름은 비질런트 에이스입니다. 그 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비질런트 에이스는 매년 12월에 실시가 되고 한국과 미국의 전략 자산을 포함한 최신의 공중항공기들이 다 동원돼서 연합훈련을 하는 그런 아주 대규모 훈련입니다. 2017년 12월에 실시됐을 때는 230여 대의 한국과 미국의 항공기들이 출격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11월 3일날 이런 이야기를 뒷받침했습니다. 2018년에 이어서 올해도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에 작년처럼 2018년처럼 한국군과 미국이 각각 훈련하기로 했다. 우리 공군은 2018년 연합공중훈련이 없어지면서 12월 3일부터 7일 사이에 비질런트 에이스를 대신한 단독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하는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비핵화의 외교적 협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서 그 훈련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2년 연속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한미 공중훈련이 폐지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비질런트 에이스의 유해 여부는 11월 중순에 열리는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을 통해서 양국 정부가 성인을 받은 뒤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군 당국의 발표대로 비질런트 에이스 한미연합공중훈련이 폐지가 되면 한미연합훈련은 지상훈련 3대 훈련이 이미 폐지됐고 공중훈련까지 연합훈련까지 폐지가 되면 사실상 한미동맹 사이에 대규모 연합훈련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군 문제에 대해서 조회가 깊지 않은 일반인들도 훈련 없는 동맹이 어디에 있겠는가 훈련 없는 동맹이 어떻게 존속하겠는가 그런 의문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미동맹의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고 동시에 한국의 안보 상황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끝났으면 문재인 정부가 자꾸 재촉을 해서 미국 측이 이를 받아들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로 다른 의견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미국 측의 적각적인 이견, 다른 의견입니다. 하루 뒤인 11월 4일 날 미국 국방부는 한국 국방부가 대북 외교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중단한다고 밝혔던 한미연합공중훈련은 계획대로 실시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국방부의 발표를 정면으로 뒤집은 것입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인 데이비드 이스트먼 중력은 11월 5일 한미 양국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12월 연합공군훈련 비전 때 에이스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 맞느냐는 그런 중앙일보의 질의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 의사를 필요했습니다. 다가오는 연합훈련들은 생략할 계획은 전혀 없다. 우리는 계획한 대로 연합 비행훈련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의 발표를 정면으로 그냥 뒤집어 버린 겁니다. 대신에 비질런트 에이스란 그런 이름 대신에 연합 비행훈련이란 그런 새로운 이름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수정 발표를 했습니다. 이스트먼 중력은 중앙일보의 통화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모던 훈련과 마찬가지로 이 훈련 목적도 양국군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상호운용성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도 되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어느 나라 국방부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한국을 구성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한국 국방부는 어느 나라 국방부인가? 이런 질문을 당연히 던지게 되죠. 설령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미국 측이 반대를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안보를 위해서 한국 측이 훈련체계를 재촉하거나 권유하거나 권고하거나 부탁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니겠느냐? 어떻게 된 것인지 한국 측은 자국 안보를 위한 훈련을 안 하겠다고 하고 미국 측은 해야 된다고 하고 어떻게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느냐? 함께 훈련을 하지 않는 동맹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안보정책, 외교정책에 대해서 깊은 불신과 의욕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불신의 깊이가 시간이 가면서 더 깊어지는 것이죠. 하루속히 모든 영역에서 외교, 안보, 대북정책, 그리고 국방정책에 있어서도 비정상이 정상으로 부정의가 정의로 조속한 시간 내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